대리님 저 사람 회사에서 게임한다니까요? 야 너 아주 간땡인가 부었구나? 회사에서 게임을 해? 게임 화면이 전거랑 똑같네 저기 과장님 저기 저 사람들 회사에서 게임한다니까요? 이게 무슨 짓이야? 주문시간이 뭐하는 짓이야? 야 나 이런 거 아니야 가봤봤다 저 사람은 지금 회사도 게임한다니까 회사가 무슨 피시마이야? 야야야 봐봐 봐봐 내 제천배틀 레벨이 링킹이 오는데 혜택 화면을 열고 쿠폰코드 UR666, UR777, UR888 입력하면 곧 우편으로 천억 다이야를 수령합니다 천억 다이아예요 천만이 아니에요 이제 상점에 가면 코스튬도 겨우 소주 한 병값밖에 안 해요 생각할 필요 없이 모두 사세요 탈 것도 다 쓸어다 보세요 VIP도 V10이 되는데 너무 쉬워요 이런 게임 또 없어요 남은 다이야로 180년도 쓸 수 있다고요 구름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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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